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컴피 UI의 전반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컴피 UI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과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강의는 제가 집필한 컴피 UI 완벽 가이드와 그 활용편의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컴피 UI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으니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플럭스 툴즈의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플럭스 툴즈는 크게 3개의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입니다. 필은 마스크를 칠하여 인페인팅 할 수도 있고 이미지를 확장하여 아웃페인팅 할 수도 있습니다. 플럭스의 고유의 실사 느낌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인페인팅 하거나 아웃페인팅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넷입니다. 현재는 컨트롤넷의 캐니와 덱스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덕스 기능입니다. 리덕스는 IP 어댑터와 같은 기능입니다.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배워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컴피 UI를 반드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플럭스 툴즈와 같은 최신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컴피 UI의 최신 버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컴피 UI 매니저에서 업데이트 올 버튼을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컴피 UI를 재실행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필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럭스 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럭스 필 모델을 다운로드 해야겠죠? 플럭스에서 발표한 공식 필 모델을 보면 거의 24기가입니다.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구동하기 힘들겠죠? 물론 제 컴퓨터에서도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경량화된 버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사양이 좋은 분들을 위해서 공식 버전과 경량화 버전의 링크를 모두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경량화 버전 링크로 접속하여 FP8 버전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모델은 모델즈 폴더 아래에 디퓨전 모델즈 폴더에 복사하여 넣어줍니다. 컴피 UI로 돌아와서 워크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노드를 보기 편하게 구성하였고 노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로딩하는 노드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정리하였습니다. 로드 디퓨전 모델에는 다운로드한 플럭스 필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듀얼 클립 노드에는 기존의 플럭스에서 사용하던 클립 L 모델과 T5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타입은 당연히 플럭스로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전용 VAE 모델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Anything Everywhere 3 노드를 추가하여 모델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3개 모두 한 번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그룹입니다. 긍정과 부정 프롬프트 노드가 있지만 플럭스는 부정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접어두었습니다. 플럭스 필 모델에서 가이던스는 30을 권장하고 있어서 30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인페인팅 그룹에서 디퍼런셜 디퓨전 노드는 이전의 소프트 인페인팅 강의에서 설명했다시피 부드럽게 처리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널 노드는 이미지와 마스크를 입력받아 인코딩한 다음 K-샘플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노이즈 마스크는 반드시 트루로 설정해야 합니다. K-샘플러 노드에서 스텝스는 20으로 하고 CFG는 1로 설정합니다. 이제 마스크를 추가해보겠습니다. 이미지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Open in Mask Editor를 선택합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하고 의상이 있는 부분만 칠해줍니다. 마스크를 모두 칠하였으면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에 Red Dress를 입력합니다. Cue 버튼을 클릭하여 생성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의상이 너무 자연스럽게 적용되었고 원본 이미지에 적용된 빛의 방향과 강도도 모두 의상에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만 바꿔서 다른 이미지도 생성해보면 모두 너무 훌륭하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인페인팅한 경계면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조화롭게 연결되었습니다. 이어서 Out Painting 기능도 알아보겠습니다. Out Painting은 이미지의 영역을 확장해주는 노드가 필요합니다. Pad Image for Out Painting 노드를 추가합니다. 이 노드를 이미지와 In Paint 모델 컨디셔닝 사이에 연결합니다. Out Painting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입력합니다. 그리고 Pad Image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400씩 입력하여 좌우로 400픽셀을 확장하겠습니다. 그리고 In Paint 모델 컨디셔닝에서 노이즈 마스크는 Pulse로 설정하겠습니다. True로 설정하면 확장된 영역이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설정을 변경하면서 테스트해보세요. 프롬프트에는 City Street라고 입력하였습니다. Q버튼을 눌러서 실행합니다. 이미지와 마스크가 옆으로 400씩 확장되고 확장된 영역만큼 이미지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결과 이미지를 확인해보면 원본 이미지와 확장된 영역이 이질감 없이 매우 조화롭게 잘 표현되었고 퀄리티도 매우 좋습니다. 원래부터 한 장의 이미지였던 것처럼 너무 좋네요. 다음은 플럭스 툴의 캐니와 데프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캐니 모델부터 다운로드하겠습니다. 캐니 오리지널 모델은 역시 거의 24기가로 용량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경량화 모델을 찾아보았습니다. 플럭스 캐니의 경량화 모델은 CBIT AI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주소는 설명란의 더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모델은 컴PUI 모델즈 폴더의 디퓨전 모델즈 폴더에 저장합니다. 플럭스 데프스의 경량화 모델도 CBIT AI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도 함께 다운로드하여 모델즈의 디퓨전 모델즈 폴더에 저장합니다. 이제 캐니 워크플로우를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를 리소스 이미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모델은 다운로드한 플럭스 캐니 모델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캐니 노드를 연결하여 프리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프리 프로세스된 이미지는 인스트럭트 픽스 투 픽스 컨디셔닝 노드에 연결합니다. 이 노드는 프롬프트와 이미지를 입력받아 레이턴트 이미지로 변형한 다음 K-샘플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롬프트에 가죽옷을 입은 여인, 네온시티라고 입력하고 Q버튼을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캐니를 통해서 프리 프로세스되고 플럭스 캐니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역시 플럭스 모델답게 퀄리티가 매우 훌륭합니다. 이미지의 구도와 인물의 포즈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가죽옷도 잘 표현되었고 배경의 네온시티도 잘 표현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데프스 기능도 한번 사용해볼까요? 현재 워크플로우에서 우선 프리 프로세스 부분을 변경해야 합니다. 데프스 애니싱 노드를 추가합니다. 캐니 노드 대신에 데프스 애니싱 노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체크 포인트 모델은 플럭스 데프스 모델로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사용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넣습니다. 프롬프트에 화이트 헤어, 블랙 라텍스 바디 슈트, 골든 선셋을 입력하였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해볼까요?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미지가 데프스를 통해서 프리 프로세스되고 다시 플럭스 데프스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미지의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흰색 머리, 라텍스 의상, 그리고 배경의 선셋까지 모두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럭스의 리덕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덕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립 비전 모델과 리덕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먼저 클립 비전 모델부터 다운로드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설명란의 더보기에 있습니다. 비전 클립 모델은 857메가입니다. 다운로드한 모델은 모델즈 폴더의 클립 비전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리덕스 모델도 다운로드하겠습니다.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리덕스 모델을 다운로드합니다. 리덕스 모델은 모델즈 폴더의 스타일 모델 폴더에 저장합니다. 리덕스 워크플로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사용하겠습니다. 리덕스를 이용하여 이 이미지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말 대신에 여인이 서 있는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로드 클립 비전에서 다운로드 받은 클립 비전 모델을 선택하고 클립 비전 인코드에 모델과 이미지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로드 스타일 모델에서 리덕스 모델을 선택하고 어플라이 스타일 모델에 연결하여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어플라이 스타일 모델은 프롬프트를 입력에 연결하고 출력은 베이직 가이더에 연결하였습니다. 이 워크플로우에서는 K-sampler 대신 Sampler Custom Advanced를 사용했습니다. Sampler Custom Advanced는 K-sampler보다 플럭스에 더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플럭스는 부정 프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CFG는 1로 설정하는데 Sampler Custom Advanced 노드는 부정 프롬프트와 CFG를 입력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프롬프트에 Pretty Girl in the Pink Flower Field라고 입력하고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는 원본과 거의 동일하게 완벽히 카피된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에 입력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플럭스의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결합하여 사용하려면 플럭스 1.1 프로 울트라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내부 모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되네요. 하지만 이렇게 끝내기에는 많이 아쉽죠? 텍스트 프롬프트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하게 이미지만 카피가 된다면 리덕스의 사용은 많이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커스텀 노드 하나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스타일 모델 어저스트를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커스텀 노드를 설치한 다음 컴피 UI를 다시 시작해주세요. 그리고 워크플로우에서 어플라이 스타일 모델을 어저스트 버전으로 추가합니다. 기존의 노드 대신에 새로 추가한 노드를 연결하고 기존의 노드는 지웁니다. 그리고 스트렝스 값을 0.15로 변경합니다. 다시 한번 생성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어때요? 정확히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리소스 이미지의 스타일이 적용되었고 프롬프트에 입력된 키워드도 모두 잘 반영되었습니다. 기존의 어플라이 스타일 모델은 스트렝스를 변경하여도 텍스트 프롬프트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어저스트 버전은 스트렝스를 통해서 참조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렝스 값을 조절하면서 테스트해보세요. 오늘은 플럭스 툴즈의 필 기능과 캐니, 덱스, 그리고 리덕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플럭스 툴즈 기능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공부 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